성부, 성자, 성령, 사무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인천타임스 후에 수고하는 우리 전회장 회장님, 고형사장을 끌었다는 모든 직원들과 회원들 위해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향기로운 교회 전회량 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사랑하는 인성은 목사님 그리스도한 모든 성부들 전회량 사업과 가정회, 자녀회 그리고 여기 모여 함께 은혜 받으며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 설계하는 주의 종들 전류소민교회 가정자녀사업 직장회, 인천광역시회, 대한국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